야당의 입장을 들을 차례입니다. LH가 정말 일파만파. 전국민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과 수사들이 난무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이제는.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했어요. 일단 지난주에 양측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특검을 제안했고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여당, 집권여당 쪽 먼저 해라. 그리고 특검은 너무 돌아가는 길이니까 검찰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이견이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할 이유 없죠. 이낙연 대표님이 저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조금 민망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지금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님들인데 야당에도 있죠. 양중당. 그럼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 도둑을 누굴, 동료 의원들을, 본인당 소속 의원님들을 도둑이라고 하시는 건지 조금 민망스럽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는 의원들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미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102명 국회의원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만 지금 하고 있나요? 국회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의장님께 제안을 하자는 거잖아요. 각 당이 하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이 주재해서 하도록 하자는 거고 그걸 하려면 각 300명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102명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렇군요. 민주당이 그걸 하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동의서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이 180명 법 여권의 180명 의원님들이 동의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게 없어서 일단 자체적으로 아까 양양자 최고위원 인터뷰를 잠시 전에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단 구성에서 의원하고 보좌관까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자체에 지금 일단 조사를 하고 준비 거의 다 조사 완료 단계고 곧 발표한다고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신가 봐요. 그것은 자체 조사니까.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대행이 저희 당에 제안한 것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각 당이 자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의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할 수 있기 위한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왜 당신들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상시적으로는 그게 맞죠. 조사를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만 계속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건, 그런 비리를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야당처럼 개발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은 훨씬 적거든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루트로 알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시적으로는 청와대나 정책 결정하는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와대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하는 여당, 의원들이 그 개발 정보를 들여다보게 돼 있고 20대 때 그것 때문에 개발 도면이 유출됐다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을 보도자로 냈다든가 해서 난리가 났던 게 다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회의 안부가 나오도 나오지. 그럼 그럴수록 야당은 유리하니까 전수조사에서 그냥 같이 열어보자 하면 더 깔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의서 다 받은 거죠. 언제든지 국회에서 결정되면 하도록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원들 개인을 조사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데 의원이든 청와대 직원이든 국토부 직원이든 LH 직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본인 명의로 실명으로 했을 가능성보다는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명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거는 그냥 이름을 대조해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거래를 한 사람은 돈을 추적해서 그 돈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실명 조사하니 이런 거 아주 변죽을 울리고 있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직 검사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말 그대로 땅 명의를 찾아서 일단 그 사람한테 돈 어디서 났냐고 추적하다 보면 차명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의견인데 어찌 됐든 지금 여당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부패가 제대로 첩결되지 못한 데는 검찰 책임이 크다. 박범계 장관도 최근에 김어준 공장 나와서 수사권 2018년부터 얘기 있었는데 수사권 갖고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느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검찰 책임은. 저도 그 뉴스 봤는데 그 정도면 남탓도 좀 중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정부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감찰을 하고 해가지고 사건이 나면 바로 적발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든지 수사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사령탑이 청와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그 안에도 공직기관 비서관실이고 그리고 국토부에도 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감사 직원들이 다 있고 LH에도 청와대가 임명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감사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금 같은 이렇게 부동산이 막 뛸 때는 틀림없이 그런 독버섯이 자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부 감찰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아마 한두 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해서 수사하게 해야 되고 그 기본 업무가 소홀히 된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져야 조사 수사를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고소고발도 없는데 심지어 내사조차도 무슨 단서가 있어 내사 들어가는 거지. 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 들어가면 그거는 인권유린이지 수사가 아니거든요. 누가 누구를 탓하는지 조금. 검찰 수사의 근로는 지나치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한 부동산 전문가 교수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도 많다. 합해보면 꽤 큰 규모다.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우연척해도 최근에 박영선 후보가 전체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저희 당도 처음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도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청와대, 국토부, LH, 지자체, 지방의회 개발정부에 접근성이 있는 대상들을 다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고 대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명조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명수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주체를 또 확대해야 된다. 감사원은 감사 들어가야 되고 검찰은 수사 들어가야 되고 합동수사단 만들어가지고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그렇게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게 박영선 후보님 주장하고 맞은 거죠. 일치하는 거죠. 양쪽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그냥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거 무슨 기미를 요하는 건지 오늘도 제가 특위 관계자분들하고 만났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로 봐서는 이 사건도 참여연대하고 민변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보를 확인해가지고 이 사건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제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이거를 정리해서 발표할 시점이 안 된 건지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들이 또 얼마나 또 신뢰성 있는지 확인을 하면 정확히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엉뚱하게 잘못 발표하면 또 그게 가짜 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선거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약간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요? 사실 우리 당의 힘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민심은 부글부글 용암처럼 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흡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에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당일과에 참여했다는 건 야권에 참여한 거고 거기다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서 또 야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포용하지 못한, 껴안지 못한 중도층, 또 무당층 이 표들이 지금 야권의 표로서 결집하고 있는데 그게 매개가 안철수 후보도 매개가 됐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매개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에 경선에서 이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나경원 후보가 될 걸로 봤는데 오세훈 후보가 되면서 또 오세훈 후보가 지향한 게 이변이 생긴 동력이 중도를 지향해서 끝까지 중도를 지향해서 그렇게 돼서 그 바람이 탁, 불이 같이 붙은 것 같아요. 맞아떨어졌다, 확장성. 그래서 됐는데 이게 제대로 표로 모아지려면 후보 단일화가 잘 돼야 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돼야지 삐끗하면 표가 또 어디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선거가 21일이나 남았고요. 선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확확 바뀌니까 21일 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자로 나와도 오세훈 후보 한 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심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분노했는지 단일화 안 하려고 밑자락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일화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당연히 됩니다. 그건 조금 제가 아쉽고 좀 유감스러운데 우리 당 쪽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면 안 되죠.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만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게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남은 선거 기간에 민심이 어떻게 출렁일지 특히 오만하거나 목에 힘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자처럼 행시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이 금방 돌아섭니다.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이렇게 잘 된 게 꼭 우리 힘만으로 잘 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쏘시기는 됐지만 사실은 중도표가 길집해서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 불쏘시가 된 건 안철수 후보고 윤석열 전 총장이고 이분들은 끝까지 내년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는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배려돼야 되고 서로 역할이 보장이 돼야 되고 시장선 끝나고 난 뒤에도 공동정부, 서울시정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장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박수칠 수 있는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상대방이 섭섭해하거나 또는 오해할 만한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조혜진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주셨어요. 낙퇴제 심사에 나서달라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헌법은 태아를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산모의 보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헌법불합치로 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라. 개정법을 만들어라. 그 취지는 산모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해라. 보호를 좀 더 강화해라 해서 정부가 그걸 작년 12월 말까지 개정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 했는데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정부 법안은 제가 보기에 또 조금 이렇게 균형이 거꾸로 산모 쪽에 좀 기울어지는 바람에 태아 보호가 좀 소홀해져가지고 낙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법안이라서 이거는 좀 균형을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저는 또 다른 법안을 냈는데 제 법안이나 정부 법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넉 달째 지금 표류하고 있어서 제 논의조차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상정도 안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정을 봉쇄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낙태죄는 사실 이게 조금 길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슈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